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왕이 결정할 수 있는 왕 아니면 결정할 수 없고 왕도 뭔가 좀 뭔가 권위가 있어야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래서 이 달력의 히스토리를 보면 또 전세계의 어떤 과거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진짜 좋은 오마가 달력 얘기 좀 해줄까? 뭐 이럴 수 있는 이거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팽윈 각종 과학관 이정모 관장님이 직접 쓰신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을. 이 책은 진짜 유명한 책 아닙니까? 진짜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한 시간 딱 들으시면 안 읽어도 돼. 제가 보기엔 이정모 관장님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지. 지금까지 읽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안 읽으신 분들은 이걸로 가름하면 되겠다.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이 책은 더 이상 안 팔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 이정모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오랜만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왔을 때보다 8kg 뺐습니다. 8kg 뺐죠.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안 먹으면 되더라고요. 네. 정무 관장님은 과학자도 웃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신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나왔을 때 책이 안 팔릴 걸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나오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다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책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중에서 아주 조금만 막대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 보고라면 책이요. 여기 남은 얘기가 있다. 책을 안 살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옛날 책이기도 하고 책 나온 지 벌써 20여 년이 됐어요. 20여 년이요? 네. 이게 2001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23년 이상 인세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23년 인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인세를 23년으로 받았어요. 제 딸보다 인세가 더 긴 책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네. 제가 학생 때 썼거든요. 유학할 때. 대학생 때 어쨌든 퀴즈를 풀다가 달력 문제. 한 달. 아홉 달 이상 빠지게 됐었죠. 그래서 그 책을 쓰셨고. 그게 달력과 권력이라는. 달력과 권력. 우리 달력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한 번 교회 홈페이지에 그런 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선교사님이 교회 자유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쓰셨습니다. 아, 스노빈 고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땡땡의 가족분들께.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광입니다. 세광의 가족분들께.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스노빈 고담.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스노빈 고담이 러시아 말로 해피 뉴이어쯤 되는 것 같아요.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웃기잖아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어인데 해피 뉴이어 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좀 이상했어요. 그다음에 키에 앞에서 뚱뚱뚱뚱 올리며요. 그런데 이것 좀 이상하다 했는데 보낸 날짜가 보면 쓴 날짜가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인데 1월 6일일 때는 해피 뉴이어 할 수 있죠.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는 너무 많이 지난 거잖아요. 많이 지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 가렸는데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이곳은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왜 러시아는? 러시아는 1월 7일이 성탄절인 거예요. 정말이요? 진짜 1월 7일이 성탄절이에요. 러시아의 1월 7일과 미국, 유럽의 1월 7일은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성탄절만 다른 날인 거죠? 그날만 왜 1월 7일로 성탄절을 할까? 무슨 종교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 거기도 왜 그런데 하필 왜 그날이지? 이게 보면 러시아의 10월 혁명 기념식을 10월 혁명의 그 당시에 10월 때에 일어난 혁명이잖아요. 10월 혁명 기념식을 11월에 합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러시아에서. 준비하느라고. 여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달력에 결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달력에서 얼마나 얽매이냐면 이게 로빈슨 크루소예요. 요즘 아이들은 안 읽지만 우리는 어릴 때 누구나 다 읽은 책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섬에 상륙하고서 나는 이곳에 1659년 9월 30일에 상륙하였다. 거기다 사파인데 그리고선 여기다가 그리고 이 말뚝 위에 옆면에 매일 한 줄씩 그었다. 7일째는 평소보다 두 배 긴 줄을 그었으며 매일 1일에는 더 긴 줄을 그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 주와 달 그리고 횟수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에 가서 이제는 인도에 가서 인도에 한번 쫙 탐색을 합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나는 여기서 아마도 영원히 구출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왜 달력을 만들었냐. 왜 달력을 만들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신앙이냐. 뭔가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십 년 있다가 구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오면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붙인 거예요. 매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아팠어요. 아파서 잠이 들었는데 다 깨어났는데 사실 한 이틀 자다 일어났는데 자기 다음날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부착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과 공간에 얽매 있어요. 내가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면 답답해. 집에 달력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달력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달력을 갖는 것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권력이 없고 달력을 만들어서 더 큰 권력이었죠. 그런데 그 달력을 어떻게 만든 걸까. 여기에 보면 핵심을 찌르는 시가 있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태양력에 관한 견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게 핵심이 다 있어요. 시가 이렇습니다. 이거 아마 언더스탠딩의 첫 번째 신앙동이 당송이 아닐까 싶은데 1년이 365일이란 건 아무래도 너무 짧다.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짧다. 내게 힘이 있다면 세월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고쳐 3년에 한 번씩 새해가 오게 하겠다. 보통 부모님들이 원한 거죠. 3년이 1년으로. 3년이 1년 되면 얼마나 좋아해. 제사도 천천히 지내고 이런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이 365일이란 건 아무래도 너무 길다.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길다.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지구를 돌릴 뜻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힘을 합하여 1년에 3번씩 새해가 오도록 할 수 있다. 1년에 3번씩 새 봄이 오도록 할 수 있다. 주로 애들이 세뱃돈 받은 애들은 이런 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지만 이 시간에 달력을 바꾸는 데 뭐가 필요하다? 힘 뜻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달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아주 그냥 평확하게 집어낸 거죠. 저 말은 달력이라는 게 무슨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보다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권력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들은 달력과 권력 라임을 맞춘 이유가 달력이 뭐의 산물이다? 권력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달력을 구성한 데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초두입과 하루, 일주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개 주먹구구예요. 하루가 24시간이 지나. 근거는 지구의 자전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매일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구가. 어떨 때는 24시간 15분쯤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3시간 45분밖에 안 될 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평균 내에서 24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루가 언제 시작할까? 그러니까 일출이 하루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고대 그리스는 해 같으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일몰이 하루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라마단 그러면 어떻게 뭐 저녁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루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정오에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아랍인들 움브리아. 움브리아가 이탈리아 중부지학이거든요. 하루가 정오에 하루가 시작되면 어떻게 오전에 나와서 오후까지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은 1박 2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처럼 한밤중에 하루가 시작한 나라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자정에 시작하면 자고 나면 암튼 새로가 된 거예요. 밤중에 하루가 시작되고. 아무런 고통이 없었던 거죠. 자고 일어나면 새해 날이 뜨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 우리나라 방식. 한국, 중국, 일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일주일이 옛날에는 5일이었어요. 바빌로냐. 왜 5일이었냐면 손가락 색이 좋은 거예요. 1일, 2일, 3, 4, 5일. 자동차 5부 자듯이. 그다음에 나중에 7일, 주일이 생겨요.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은 상순, 중순, 하순이잖아요. 열흘이었습니다. 10일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은 일찌감치 일주일 기준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 혁명가들은 미터법주의자, 십진법주의자였어요. 모든 걸 미터법을 바꿨는데 왜 달력만 이상해. 30일이고. 그래서 그걸 다 똑같이 한 달을 매일 30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추분이 있는 달을 포도수확의 달로, 9월 달부터 해서 모든 달을 30일로 만들어요. 5일이 남잖아요. 5일이 남은 것은 달에 바깥에서 쌍길로 뛰들어서 축제일이에요. 그다음에 일도 안 하고 노는 날이에요. 5일은 없는 셈 치자. 없는 셈 치는 거야. 그냥 귀찮은 거야. 360일로 하자. 이야, 심폭한 아이디오네. 상당히 5일 놀고 괜찮은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이 무너지자마자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 거. 다시 실로. 왜냐하면 가장 반대한 사람이 교회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예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열흘마다 하니까 이거 헌금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통제력이 묻는 데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민중들도 반대요. 왜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6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9일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다음에 맞춰서 쌍길로 뛰들하고 5일 축제일이 있었는데 축제일은 다 같이 축제냐. 아니야. 시민계급만 축제인 거예요. 부르조만 축제하고 나머지는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니네 일이잖아. 하고서 싹 사라지면 맙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소비에트는 혁명 후에 5일 자격을 만들어요. 5일 주. 5일 주 5일. 주 5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 5일이면 4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래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일은 사람들에게 번호를 정지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마치 자동차 5부제처럼 5부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 생활도 안 돼. 부부가 도는 날이 달라. 연애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출생금원이 다시 7일 주일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가장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건 한 달이에요. 한 달은 달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달은 모양이 확실히 변해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초하루야 초인티를 정확히 아는 게 달 모양만 보고도 꽤 많이 변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반달이 변하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전 세계에 똑같이 날짜도 알 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달이 안 보여. 달이 안 보이는 게 뭐냐면 구름이 뜨는데 비가 오는 날. 아니, 금은 날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날씨 때문에 안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며칠 계속되다 보면 며칠인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을 사용한 사람들은 옛날에 구석기 사람들도 달을 가지고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크로만형인들이요. 그러니까 돌멩이에다가 69개의 점을 찍어서 왜 화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계속 많이 보여주세요. 네, 69개의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예 달의 모양이 따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구석기 사람들도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똑같은 걸 갖고서 달 모양일 때 여기 모이자. 나는 부시돌 한 짐 갖고 올 테니까 넌 노루 가죽 20장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 사람들도 크로만형인들은 달을 가지고서 날짜를 샜다는 겁니다. 원래는 몰랐지만. 오늘이 저기쯤 나온 날이구나. 달이 움직인 방향이 저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달이 모양이 계속 위치 뜨는 위치가 다르죠. 매일. 위치가 다르니까. 그 모양의 그 달에 있을 때 여기서 만나자고 했던 거죠. 오늘은 여날이구나. 한 해는 지구의 공전이잖아요. 공전은 태양의 이동 갖고 변화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 한 해가 정말 365일일까. 그러니까 산호회. 산호회도 나이태가 있습니다. 나이태 날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매일 해가 뜨고 지구가니까 선이 1년 안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성장선이. 그런데 4억 년쯤 전에는 1년이 410일이었어요. 정말 지구가? 네. 그럼 공전 한 바퀴 하는데 4억 년쯤 전에는 400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400일이 걸렸는데 실제로 지금 나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자전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지금 자전속도가 점점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져서. 그래서 이제 365일인데 4억 년 전에는 빨리 돌아가지고 410일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살았으면 그때 위해서면 하루가 빨리 갔겠죠. 그런데 한 해가 얼마나 됐을까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메그를 낳았고 라메그를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969세에 죽었다는 게 납득이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똑같이 성경에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간 거라면 80이더라도. 어차피 7, 80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보통 75세쯤 사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1년의 기준이 뭐였을까 옛날에. 그래서 일단 사고 유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혹시 1년의 기준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 생각인 거예요. 1년의 기준이 달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또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사고 유의니까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뇌피셜입니다라는. 그렇죠.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게 고속거리니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한 달일 수 있었겠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년이 한 달이라면 29.53일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일을 살았다고 했거든. 그러면 969에다가 29.53을 곱한 다음에 다시 1년이 365일 이사회로 나누면 약 79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가장 조금 산 사람이 365살을 살았어요. 앤옥이. 1년 치를 계산하면 앤옥은 30세를 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30세가 살 수 있죠. 무드셀라는 79세까지 살았어. 나머지 사람들도 대략 70여세를 산 거예요. 그럼 대충 말이 된다? 대충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쓰는 걸 먼스를 써면 실수로 이어라고 잘못 썼나 보다. 아니 그때는 1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1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달을 보고서 나는 지금 달이 벌써 930개 변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930번은 어떻게 세냐고 힘들어서. 그런데 그럴 수 있죠. 해경 721기물을 다 세고 다니는데. 자기 나이인데 왜 못 세요. 그런데 그다음은 1년이 5달일 수 있겠다. 왜? 손가락이 5개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175세 이사기 180대에 살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산하면 73세 75세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왜? 하지만 동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짧을 때 한 때를 생각해보면 이때 야곱과 요셉은 70세, 4세, 55세 살았을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지금과 때 1년의 개념이 나왔을 것이다. 성경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오히려 저런 거는 목사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얼마나 아단 말인지 몰라요. 야 성경에 쌓여있는 대로 믿어.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불신하는 분들이 야 사람이 700년을 살아? 저거 잡으냐 하면 보면 성경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설명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같은 달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뭐 있냐면 여수화가 명령해서 해가 한 번 멈춥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해가 어떻게 멈추겠어요. 어떻게 큰일 났는데 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세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로 하루가 비더라. 그런데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왜 했겠어요. 그렇지. 거기다가 그게 불가능한 게 지금 쓰는 달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게 여수화 시대는 지금 달력이 있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훌륭한 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딱 올려놨는데 하필 지금 편지를 안 보여주고 계셔서 편지를 봐야지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왼쪽 책이 제가 학생 때 썼던 책이고 그 책이 너무 값이 싸서 비싼 판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출판사장님께 책까지 너무 쌉니다.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 선생님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때 한 10년 돼. 10년 동안 당신 책을 사주고 있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몇백 원. 얼마 더 벌이기 때문에 값을 올리냐. 그렇게 야단치셨던 분이 나중에 저도 모르게 값을 싹 올리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호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천년 마주 퀴즈가 있는 거예요. 10문제를 내는데 10문제를 다 맞추면 노트북을 주겠다는 거예요. 30명을 뽑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교수님도 노트북이 없을 시대요. 너 노트북만 있으면 금방 박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중에 10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난 1천 년에는 며칠이나 있었냐. 즉, 2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가 며칠이냐는 거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36만 5천 1일일까 등등등등 있는데 저는 제가 고른 답은 36만 5천 247일이었어요. 저는 이 대답을 맞출 수 있는 답은 독일 안에 1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명을 준다니까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답지가 났을 때 먼저 당첨자를 봤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걸 틀리지? 했는데 나중에 뽑히지 안 뽑혔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답이 틀렸어요. 10일이나 틀린 거예요. 왜 10일이나 틀렸을까? 이때부터 내가 된 이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따져봅시다. 1천 2년에는 몇이나 있을까? 제일 간단한 거. 초등학교 1학년. 1년은 365일이니까 365일이니까 365일은 35천.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4년마다 윤년이 있잖아요. 하루가 더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51일을 더해야죠. 그렇죠. 1천 년 안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이 아는 건데 전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100년마다 하시면 윤년이 없어. 그렇게 윤년이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고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 아니야. 1,700, 1,800, 1,900 한 년. 그게 윤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0으로 다시 4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은 윤년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윤년인 이유가 4로 나눠지기 때문에 윤년이 아니었어요. 40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윤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400년 한 번 오는 기회인데 전 세계 언론들이 이걸 놓쳤어요. 올해는 윤년이에요. 왜 윤년이야? 400년에 한 번 윤년이에요, 이걸. 제 책을 안 읽었어. 내가 제 책을 읽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따지게 보면 36만 5,241에서 35째 243일이란 말이에요. 윤년 규칙을 다 하면. 윤년 규칙을 다 하면 36만 5,243일인데 저는 36만 5,247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을 10일이 적었던 거고. 왜 윤년 규칙과 내가 찍은 답이 다르냐. 이게 또 다른 비밀인데 윤년의 규칙 말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윤년의 규칙이 생긴 게 16색이라는 거예요. 중세사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세 윤년의 규칙이 정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의 규칙과 중세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 독일의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룰로 따지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윤년 정하는 룰이 달랐었다? 그렇죠. 옛날에는 4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진 윤년이 아니고 400으로 나눠진 윤년이면 243일인데 16세기 윤년 규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지는 해 중에 1700, 1800, 1900년만 윤년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1100년, 1200년, 1300년 다 윤년이에요. 4로 나눠지니까. 100으로 나눠져서 윤년이 아닌 게 적용된 건 1700, 1800, 1900, 3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6만 5천 250에서 3일만 빼야 되는 거죠. 36만 5천 247일이 맞는 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36만 5천 237일이란 거예요. 열흘이 빈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천문학도 알고 중세사도 하는데 왜 열흘이 틀렸는가. 왜 돌겠죠. 그때부터 온갖 달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라진 열흘이 뭘까. 그 비밀이 있어요. 어떤 달력이 있는데요. 4일이 목요일이야. 그러면 금요일은 며칠이 해야 돼요. 5일. 5일이잖아요. 5일.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달력은 5일, 6일 가지 않고 15, 16, 17일씩 쭉 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달력이에요. 어떤 해. 이게 언제냐면 1582년 10월 로마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10월, 4일, 목요일에 잠들어서 열흘 후에 일어난 거야. 왜 저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냐.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잠깐만. 4일이 목요일인데 내일은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면 15일인 겁니다. 5일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얘기했어.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센 사람이죠. 교황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추적하는 거예요. 1582년에 있던 일인데. 그 당시 그레고리오스 13세 교황께서 계절과 달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열흘을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윤년 규칙을 만들겠는데 왜 열흘을 빼야 했냐. 그렇죠. 이 열흘을 빼야 했단 말이에요. 열흘을 빼니까 36,237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열흘을 뺐냐. 이게 부활절과 경전이 있어요. 원래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냐면 325년에 정했어요. 325년에 정하면서 부활절을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는지 알게 보이고 그 당시 달력이 없었는데. 그런데 달력을 정할 때 부활절 규칙을 정했어요.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온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을 한 거야. 그런데 달력에는 충분히 3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쓴 달력에는 그 당시에 실제로 낮과 밤이 같은 날은 3월 11일인 거예요. 달력상에는 3월 21일이니까 분명히 낮과 밤이 같은 날이 3월 21일로 이어야 되는데 열흘 일주일 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달력하고 실제 자연을 맞추자 해서 열흘을 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좋아. 그런데 왜 열흘이 안 맞는데. 왜 안 맞았을까요? 왜 안 맞는데. 이 비밀은 또 찾아가야 돼요. 그걸 또 찾아갔어요. 영년. 영년에 있었던 사건 아무거나 하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탄생. 영년. 영년. 영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1년. 1년인가요? 네. 영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500년, 700년이 되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자기가 훈민정은 반포한 해가 1446년인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런 거 안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나라가 기니까 괜찮은데 유럽은 조그만 나라에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해가 달라요. 날짜가. 그러니까 옛날에 너네 조약 맺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언제 맺은 거 있었잖아. 우리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계속 국가도 정권도 바뀌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통일성을 필요하자. 그래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그때 6세기였는데 통일자는 연도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러면서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원으로 삼자 그랬어요. 그래서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AD가 아노도미니 주와 함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BC, AD 쓰면 대개 약간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안 쓰고요. BC가 BCE. 비포 커먼 에라. CE가 커먼 에라. BCAD 하면 기독교적이잖아요. 그게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 책들은 BCE, CE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알고 있었던 게 예수님은 약 500년 전에 태어났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한 날 3월 25일이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한 565년 전에 돌아가셨겠네. 그래서 565년 전을 1년이라고 정한 거예요. 0년이라고 안 정했고. 그래서 21세기 2000년부터 2099년까지는 100년인데 1세기는 1년부터 99년까지의 99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숫자로 자를 치면 마이너스 0, 1, 2칸인데 연도는 한 칸밖에 안 돼요. 기원전 1년과 기원우 1년이. 그렇구나. 그 천문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우리가 옛날로 BC로 가려면 수학이 안 맞아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줘야 돼요. 세상에. 0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기준을 정했는데. 태어났는데 0으로 안 정하고 1로 했던 거죠. 그런데 왜 0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1년이지 1년. 유럽 사람들이 0을 몰랐어요. 1년이 비었네. 그것만 빈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1년에 태어났을 때 아는 게 3월 25일에 부활했고 30년과 공생일에 시작했다 이런 거였어요. 그냥 찍는 거죠. 찍는 거죠. 잘 봐요. 날짜를 봐요. 춘분 3월 21일. 하지 6월 21일. 추분 9월 22일. 동지 12월 21일, 22일이에요. 3, 6, 9, 10일에 20몇일이에요. 그런데 보면 기독교의 추기를 보면 3월 25일은 마리아의 임신일이고 예수의 부활일이야. 6월 24일은 세례유안이 탄생한 날이고 9월 24일은 가브리엘이 세례유안의 탄생을 예고한 날이고 12월 25일은 예수가 탄생한 생일이에요. 자,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냐고요? 3월 20몇일, 6월 20몇일, 9월 20몇일, 12월 20몇일 뭐냐면 춘분하지 춘분 동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으니까 이때 축제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뭔가 자기들에게 기념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 자기네만 따로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축제할 때 총 혼인 이렇게 축제하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열흘을 놨잖아요. 11분 14초가 문제가 있어요. 왜 열흘이 빠졌냐. 이걸 BC 46년에 좀 문제인데요. 기원제 46년에. 이때 유리우스 케이사르가 로마의 권력자기다면서 로마의 달력을 개혁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엉망진창했어요. 평년은 10달에 304일, 또 어떨 때는 12개월 355일이고 6년은 381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는 과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과학적이었는데 로마가 우리에게 남겨준 거는 아치밖에 없어요. 아치만 남겨준 거고 나머지는 주먹구구인 약간 야만적인 데였어요. 그런데 달력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날짜를 정하는 재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물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임기가 딸 결혼도 있고 그래서 한 두 달만 이 동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새해 바뀌니까 올해 두 달 더 하지 뭐. 돈 받고. 그러니까 출발이 늦춰요. 그런데 또 왕이 국고가 비었다. 세금을 더 거대겠다. 빨리 새해로 선언해라. 그것도 빨리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오스 케이사라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집트에 태양력을 갖고 오는 거예요. 태양력을 갖고 오면서 이때 문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민태기 박사 여기 자주 나오셨죠. 저는 쓴 글 있어요. 시간으면서 넘어갈게요. 넘어오는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더 할게요. 그런데 달력을 볼게요. 로마 달력은 1월이 마르티우스, 2월이 아프릴리스, 마이오스, 유니우스 쭉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달력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세프테메, 옥테벨, 노베메, 데셈벌가 있죠. 야누아이스 페오리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오스 시저가 1월 달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워낙에 마르티우스가 있는 해는 뭐냐면 달은 충분히 있는 해야 봄이 시작하는 해. 마치라면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력상에는 봄인데 겨울에 축축축돼요. 축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달력과 시간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충분히 있는, 1월부터 시작했는데 충분히 있는 달을 진짜 봄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누아리스 페브리오스를 앞으로 당겨내갑니다. 당겨나고 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달력이 생긴 거예요. 제가 유망한 아이작 아시모프가 1월이 왜 야누아리스냐, 게뉴얼이랬을 때 그분이 뭐라냐면 야누스다.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잖아. 이렇게 양쪽을 다 보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믿는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훌륭한 분이니까. 모르고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틀렸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왜 옥토버, 옥토버스가 뭐예요? 옥토버스, 문어 다리가 몇 개입니까? 여덟 개. 여덟 개예요. 원래 8이라는 뜻이었죠. 그전에 원래 두 개씩 밀려나온 거예요. 데칼로그 10개 명이란 말이에요? 12월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두 개 밀려서. 그런데 이게 보면, 율리오스가 자기 생일이 7월에 있는 거야. 자기 이름을 넣었어. 그다음에 권력자들은 꼭 달력에 뭐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황제가 넣으면 아우스트 황제도 있어요. 그럼 아우스트 황제도 해요. 자기 이름 넣고 싶죠. 자기 8월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8월을 쫙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잡혔는데 영어식으로 되면 이게 야누라스님과 제뉴얼이 회불월이 되고 이거 마치마켓이 되는 거예요. 유니어스 아우스트, 줄라이 아우스트 되고 이거는 지금이랑 똑같죠. 대문자만 써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큰 달, 작은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무조건 큰 달, 작은 달이 교대로 있었어요. 마치에는 큰 달, 아프리는 작은 달. 홀수는 큰 달, 짝수는 작은 달이에요.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뜬금없이 2월 달에 날짜가 이상하잖아요. 날짜가 이상하더라도 끝에 갖다 놔야지. 왜 중간에 있을까. 이 비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3월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31일 하고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하고 맨 마지막에 20분 된 거죠. 그런데. 관장님 저희가 9시 안 끝내도 됩니다. 네.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홀수가 좋은 거고 짝수는 약간 불길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큰 거 다 좋아하잖아요. 아욱스토 황제는 앞에 케이스라 황제일 때는 30일이 큰데 자기만 30일인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하루를 갖고 와야 돼요. 30일인데. 그럼 하루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요? 어디서 가져와요? 만만한 데서? 어디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디가 만만하겠어요. 여러 달력 중에서. 그래서 날짜가 이상한 데 있잖아요. 30일, 30일이 아니고 특이한 숫자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2월달이 있죠. 2월달이 있죠. 화면 좀 다시 보여주세요. 2월달에? 2월달이 29일이잖아요. 하루를 갖고 오고 싶어. 하루 갖고 오기, 아고스토 31일로 만들고 싶은데 갖고 올 때가 되면 2월이 딱 좋은 거예요. 2월에서 하루를 갖고 와. 갖고 오면 어차피 거기는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바뀌는 게 28일, 31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일이, 30일이,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일, 30일, 30일 큰 달이 세 달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잖아요. 월급 받아야 되는데 석 달 접어서 큰 달이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 11일을 여기를 주식을 바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예전에는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이었는데 이제는 바꿔도 7, 8월 연속 큰 달, 12월, 1월이 연속 큰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3월부터 해서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이었는데 저도 이걸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합리적이네. 보통 7, 8월에 여름 휴가 가고 12월이나 1월에 겨울 휴가 가니까 큰 달 연속이라도 왜 휴가 있잖니. 끝내자, 끝내자. 이거잖아. 이걸 나중에 외계하는다고 했던 거죠. 처음에 권력자들이 달력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리고 웰프도 없어요. 큰 수, 홀짝홀짝하면 되는 거였죠. 홀짝홀짝해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런데 왜 열흘이 차이가 났냐. 이게 바로 여기인데. 윌리오스가 달력을 만들 때 시저가. 평년은 365일, 4년마다 오는 6년은 366일로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1년을 365.25일로 생구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실제로는 365.2421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귀찮아. 이 사이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봤자 1년에 11분, 14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11분, 14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냅두자. 가만히 냅둔 게 쌓여서 16생이 되니까 열흘이 된 거예요. 그게 모여서 모여서. 그러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매년 11분, 14초가 모였더니 1600년 지나고 나니까 열흘이 된 거야. 그럼 저 열흘이 되는 사이에는 춘분하지 동주도 이제 막 며칠씩 틀릴 텐데. 틀렸죠. 엉망진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1582년에 달력을 다시 개혁해야 했던 거죠. 저 시비를 정산하고 가자. 정산하고 가자.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저게 국민연금 개혁 같은 거였구나. 달력 확인은 해야 되는데 안 맞는데 이거 언제 하지. 아니면 원래 달력 맨 마지막 달이나 2월 달에 하루씩 뺐으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맞춰갔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달력이 된 거예요. 1, 2, 3, 4 될 때 5, 6 하면 된 거잖아요. 5, 6 안 되고 15, 16 해서 쭉 갔버린 거죠. 저 왕이 누구예요? 과단성 있다 저거. 이 왕이 누구냐면 왕이 아니라 교황이었습니다. 거의 국민연금 개혁. 그레고리우스 13세.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이 열흘을 빼버린 거야. 이 열흘을 뺀 게 왜 뺐어? 그 율리우스 시저가 달력을 개혁할 때 귀찮아서 11분 14초를 무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노트북을 받지 못하게 한 원인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시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율리우스 시저랑 부딪히는 급의 사람입니다. 다 아셨는데 저 사연을 몰라서. 저걸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찾게 됐어요. 그게 1582년 10월의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이 달력을 딱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로마 교황의 역량인 드는 빨리 하고 늦은 드는 늦게 하고 하죠. 그런데 도입을 안 할 수는 없었어. 서로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며칠 날 만나자 했는데 너네랑 우리랑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경제권이 센 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베니스의 상인 등등 해서 센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쪽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05년에 러시아에서 준 편지 있잖아요. 이것은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했잖아요. 저건 뭐예요? 그런데 여기가 왜 1월 7일이 성탄절이니까. 열흘 안 빠졌구나 저기서는. 그러니까 열흘을 안 뺀 거죠. 열흘을 안 뺐는데 그레고스력을 도입한 게 1919년이야. 저긴 1582년인데. 그러니까 1700, 1800, 1900년이 윤리오스 달력에서만 6년이었고 러시아의 짜르가 쓰는 정교의 달력은 윤리오스 달력에서만 6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레고스력에서는 6년이 아닌데. 그러니까 3일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우리가 쓰는 그레고스력과 러시아에서 3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의 차이가 이미 그때 열흘이 있었고 놓친 열흘이 있고 그레고스력을 도입할 때. 그다음에 그레고스력을 늦게 도입하는 바람에 3일이 또 있는 거예요. 열흘의 12월, 25일에다가 13일을 더하니까 1월 7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그게. 그러면 어차피 러시아도 지금 그레고리 루스 역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가면 되는데 교회가. 우리는 너희 공산당은 공산당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달력을 쓸 거야. 그래서 교회의 역은 그대로 가면서 1월 7일 성탄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1월 7일에는 그레고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날짜가 1월 7일이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12월 25일인 거네. 나는 12월 25일이야.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저 성탄절이 1월 7일은 그런 달력을 써요? 아니죠. 우리랑 똑같은 달력 쓰죠. 달력은 우리랑 똑같은데. 똑같은데. 교회에서는 이 날을 12월 25일에. 성탄절 파티를 1월 7일에 하는 거예요. 새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오였는데 그 사람들은 해피 뉴이오 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이야. 그 말 되네. 그런데 달력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달력도 그러면 좋은 달력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달력도 엉망진창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360일 돌아다니면 참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또 한 달 분기, 4분기, 2분기의 길이가 달라요. 한 주일이 두 달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고요. 부활절과 결부단 교회 축일이 매년 바뀌어요. 어떤 때는 부활절이 서늘할 때 할 때도 어떤 때는 더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 과학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1월 1일이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1월 1일은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한. 그냥 윤리오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1월 1일에 벌써 기념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1, 4분기는 90일밖에 안 되고요. 3, 4분기, 4, 4분기는 92일씩이나 돼요. 상반기는 181일인데 4반기는 184일이야. 야,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반기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뭐 한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3일이 적은데. 이거 안 따지게 되잖아. 상반기, 하반기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달력들을 시도했었었나요, 그동안. 그 다양한 달력들을 30일로 만들고 며칠을 28짜로 만들고 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지금 달력도 완벽한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는 365.2421, 98, 79일인데 지금 그레고리스역은 365.24205일을 했어요. 그렇죠. 실제 달력과 26초가 차이 나. 윤리스 달력은 11분, 14초가 차이 났지만 지금 달력도 1년에 24초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3,200년이 지나면 또 하루가 틀리게 돼요. 그래서 3,300, 36일과 하루가 틀리니까 하이스라는 사람이 3,200년으로 나눠지는 해도 6년으로 하자 제안을 했어요. 제안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첫년도 더 남았어. 그때 감히 알았으면 되지. 우리가 이것까지 고민해야 돼. 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 만약에 여섯 번째 대멸종이지 않아서 천년 후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이스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면서 달력을 개혁을 또 한 번 하겠죠. 달력을 정하는 뭔가 논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약간의 규칙을 가지고 돌잖아요. 우주가 움직이는 건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우리가 예를 들면 7일이나 365일이나 지금 십진법이나 이런 숫자로 하는데 그 숫자의 논리가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365.242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300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불은 초 이렇게 나누으면 좋은데 그렇게 바꾸려면 일단 공전속도와 자전속도가 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달, 태양, 지구가 인간을 어여피 여겨서 자기네가 인간이 계산하기 좋은 방식으로 운동해 주셔야 돼.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어여피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구를 빨리 돌게 하는 방법, 달이 빨리 돌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지구가 자전을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공전 한 바퀴를 하는 1년 동안 지구는 400번 넘게 돌았다. 그래서 1년이 400몇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구도 나이 먹으니까 힘드니까 1년에 365바퀴밖에 못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만 지나면 정확히 365바퀴 돌 거고. 그러니까 한 4억 년 지나면 360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4억 년이나 지나면. 다 3억 년 지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박사님도 팽이 돌려보시면 알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쌩쌩하니까 속도가 조금 줄긴 줄어도 잘 안 줄다가 한 번 줄기 시작하면 빨리 줄어요. 그러니 400몇일에서 365일 되는 데까지는 한 3억 년 걸렸는지 몰라도 365일에서 360일 딱 이렇게 되는 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몇 천만 년 정도 걸린다. 몇백만 년 걸린다. 3% TV가 몇백만 년 존재한다면 그때 고민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 달력 얘기 잠깐 조금 해볼까요? 그럼요. 우리나라 달력을 만든 게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 때가 4대왕이잖아요. 그런데 조선계국 28년째예요. 아니, 28년 동안 왕이 4번 바뀐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정세가 불안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장인 죽이고 그러잖아요. 앞에 왕들이.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하니까 뭔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활자, 인쇄, 화기, 농업 이런 것들을 다 개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은 게 달력들이 들어있었어요. 달력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연속극 중에 옛날에 MBC 연속극에 선덕여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미실 나오는 거. 알아요. 선덕여왕이 거기서 달력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음태양력을 대명력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1년을 365.28로 해요. 제 나라 때인데요. 아주 거의 정확한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력을 명천이었나 이분이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미실이냐 선덕이냐 막 쓰면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도 이 달력을 갖고 있어서 특히 농경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도 만만치 않았어요. 조선 때 보면 세종대왕께서 개기일식을 예측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15분 틀렸다고 권장을 칩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개기일식 15분 틀렸다고 권장을 칠 정도로 짐을 기다리게 한 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왕이라면 하늘과 소통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과 소통하는데 실패했다고 백성들을 비칠 거 아니냐 하면서 쳤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칠정산이나 달력이 있었는데 칠정이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예요. 그걸 칠정이라고 합니다. 정치란 것은 하늘의 뜻을 땅 위에서 실현하는 일인데 하늘에 있는 7개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 정치 현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칠정에서 우리나라의 달력을 만든 사람은 과학자 그러면 누구 떠오릅니다. 한국과학자. 조선과학자. 장영실. 장영실. 장영실 아닙니다. 장영실은 아니고요. 아니요. 장영실은 아님. 아니요. 이순지 김담. 아니라고 할 것까지 있습니까? 장영실은. 장영실은 저는 존경하는데 장영실은 정말 최고의 기술자였어요. 아르키메데스 같은. 그런데 우리 장영실을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라고 해서 원리를 따지신 분이잖아요. 수학을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던 거죠. 천문학자 이순지 수학자 같은 김담 이런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달력이요. 그러니까 윤리우스 달력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 달력과 1년에 11분 14초로 틀리잖아요. 저기 나온 대명력은 1분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7장산 달력은 34초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상감의 학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저런 달력들은 그럼 언제 한 번씩 하루씩을 달력에서 바꿔주냐. 2월이 29일 있어 윤자를 빼 하는 규칙을 더 정확하게 만들었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요. 우리가 하루까지는 안 바뀌었지만 우리는 이만큼밖에 차이가 났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차이면 하루가 차이가 날 거라고 하는 게 우리 세종시대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7장산을 4편을 가지고 4편이 우리나라일 걸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원나라나 수시력에 명나라를 대통령을 가지고 했었어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원나라나 명나라도 뛰어난 과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7장산 외편이 있는데 외편은 뭐냐면 그리스 달력 아라비아 달력을 연구한 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 그 나라에 360점 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쓰지는 않지만. 이게 언제냐면 이미 세종시대에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게 1442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천문계산을 처음 했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에 그땅 가능한 나라는 아라비아 중국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저 채팅창에서 이건 곤장의 효과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계산하고 죽기 살기로 안 봐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자부심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어디 갔냐. 어디 갔냐고요? 그 기술이 세종대의 과학기술이 어디 가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의 왕권이 딱 확립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왕들은 왕권만 잘 쓰시고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한동안 정체대표를 하면서 스스로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걸 자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세계 최고였는데 세계 최강이었는데 아라비아 중국도 더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데 그게 어디 간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지금도 달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달력을 꿈꾸고 있죠. 저기 그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무렵부터 나라에서는 문과 중심이었어? 그렇지. 과거를 볼 때 문과, 이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보니까 문과, 무과 이렇게 뽑더라고. 그런데 그때 문과 사람들이 이과는 어디 가냐는 거지? 이순진 김담이 문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문과가 있던 거죠. 우리가 문과, 이과를 나눈 게 문제예요. 그래. 옛날에는 철학자가 다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과, 이과 나눈 나라가 한국, 일본, 다른 나라는 안 나눴잖아요. 안 나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나누면서 약간 하면서 계산이나 하는 것들이 돼버린 거죠. 나누지 않았으면 유학자들도 다 했었으면겠는데 이 사람은 나버린 거야.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달력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책을 처음에 내자마자 조설받고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에 톱으로 났습니다. 책면 톱. 책이요? 네.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년 전 다운 책을 내가 왜 봐 그러는데요. 달력이 20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청자들이 표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표지를 봐야지 이걸 주문하든지 말이든가. 달력과 권력. 이거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라임이 좋아서. 달력과 권력. 달력. 제가 알기로는 전자책도 있습니다. 전자책. 전자책. 이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책입니다. 역사도 다루고 있으면서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달력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재를 갖고 쓸 수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술집 가면. 술집이요? 오차가 몇 년 만에 오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게 술자리의 분위기 띄우는데 괜찮은 소재다. 제니얼이 맞지 이런 얘기하면서. 왜 2월달이 28일인데 뜬금없이 이런 거죠. 그런 거 소개팅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싸요. 아까 저 달력 얘기해 주실 때 보니까 8월달이 아우구스투스로 바뀌기 전에가 원래 이름이 섹실리스. 섹스틤리스. 섹스틤리스. 섹스틤리스가 뭐냐면 여섯 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식스라는 의미에서. 식스라는 뜻.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달만?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지금은 8월이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게 인경이었어. 여섯 번째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달이 밀려서 여덟 번째 달이 된 거죠. 8월이 됐고 그런데 왕이름에 박호수도 아우구스투스가 됐고. 그런 거죠. 세종이 잘못했어. 15분 틀렸다고 권장을 치니까 누가 입고 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권장의 입고로 그냥 중국과 아라비아와 맞먹는. 그때 입고로 온 사람들이야. 그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렸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입고 안 가지. 한 번 가면 죽는데. 15분 틀렸다. 권장을 치니. 진짜 그때 너무했네. 아마 권장 치신 다음에 소고기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력. 그렇군요. 달력. 재밌다. 생각보다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깜짝 놀랐네요. 생각보다 너무 엉망진창. 그 엉망진창인 달력을 우리가 잘 약속 지켜가면서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배워봅시다.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와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고요. 그날은 29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2100년은 그냥 윤년이 아니에요. 100년에 한 번씩은 또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2400년은 100으로 나눠지면 400으로 나눠지니까 윤년이다. 400으로 나눠지면. 그건 또 예외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4년마다 윤년이 오는데 2100년, 200년, 300년은 윤년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100년 단위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는데 100년 단위로는 윤년이 아니고 그러나 400년 단위로는 또 윤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100년까지 사실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2400년까지 삶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2100년까지는 아예 아닐 것 같아. 그러면 편하게 4년마다 윤년이 오신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4년마다 한 번씩은 계산해 줘야 되는데 한 10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냥 우를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야 오차가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은 자전거 바퀴를 해줘야 이게 유지돼.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까지 이렇게 하면 바퀴 터져.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딱 된 해는 안 바뀌니까 그 앞뒤로의 4년은 약간 오차가 있는 걸 것 같은데. 아니요. 오차는 매년 있어요. 정신이 있죠. 그렇죠. 매년 있는데 하루씩 보정을 해줘야 돼요. 하루가 생길 때 하루를 보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쯤은 하루를 하면 또 보정하느라고 또 오차가 생기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뭔가 아라비아 숫자가 천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규칙도 앞으로 한 1, 2만 년 후에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지니까 또 다시 정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뭔가 한 30진법쯤으로 숫자가 돼 있어야 뭔가 이게 맞았는데 10진법으로 숫자를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돈을 벌려면 10진법이 돈 벌기에는 제일 좋은 숫자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직관적이고. 일주일을 열흘로 하면. 이제는 다시 근무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해도 텐탈이 좋으니까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잖아요. 6일이라도 5일이라고 앞으로 4일이라고 하게 되면. 노는 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또다 이렇게 주의를 바꿀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잘 옛날 왕들은 날짜를 그냥 없애기도 하고 8월 달을 31일로 하자. 내가 왕이니까 그것도 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달력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진짜 대대손손 가네요. 그런데 네로 황제도 넣었었어요. 오거스트 한 번 넣어서 그게 몇 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도 4월 달에 자기 이름은 네로 달을 넣었어요. 4월이 에이프릴이 아니라 네로를 했어요. 그런데 네로 죽자마자 사람들이 다시 에이프릴을 받았어요. 네로는 진짜 너무 짜증나야 되는 거죠. 복수였구나. 바꿔보라. 성이나 시원하네. 와 그렇구나. 훌륭한 책이네요. 박사님은 젊으셨을 때는 되게 똑똑하셨네요. 이런 책도 쓰고. 누구나 그러는데요. 환갑이 지난간 다 못더니 급속하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셨어요? 좀 있어봐요.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력 이야기. 이야 진짜 어디서 못 들어본 달력 이야기네. 얼추 책 얘기는 대충 다 들은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나왔습니다. 얼추 액기스가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가 더 있겠네.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번 물어볼 거예요. 그게 왜? 한 번 더 물어보면. 물어볼 때 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미 3%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금방 퍼져 있어. 이 정도는 나아. 그건 나도 봤어. 근데 거기 하나 더 나가려면 이게 대대. 이 3% TV가 인기가 없는 방송이다. 몇 명 안 봤어. 그러면 안 봐도 되는데. 이거 다 보는데 뭐. 저거 진짜. 말되네. 말되네. 알겠습니다. 이종모 관장님. 이종모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